국제유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고 해외 여객 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여객 회복으로 실적 악화가 이어졌던 LCC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고환율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체크해보도록 하죠. 지금 말씀하시려고 사실 빼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수혜주로 항공주도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렇다 할 종목이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은 해주시긴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리오프닝 효과를 좀 기대를 한다고 증시에 많이 퍼졌을 때도 일단은 기저효과는 한 번 있겠지만 그 다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날까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미국 연준 쪽에서 조절을 하면서 금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조이고 풀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갈 거거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소비가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금리 인상을 꺾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월마트의 실적이 마침 또 잘 나왔어요. 한 번 어닝 쇼크 났다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를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고 있네라고 연준이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의 인상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거기다가 고용지표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 아니다 아니다 했었던 연준의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적가항공사가 나온 뉴스가 7월에 해외여행객이 5배 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동반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7월에 일단 항공사의 학예 성수기로 돌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해외여행객들이 급증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어떤 통제 부분들이 풀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작았었던 부분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지금 나타난 거죠. 절대 명수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사실상 없을 거예요. 하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무려 532%가 증가하면서 186만 명을 기록을 했다라고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전체 여객 수송량이 2019년 평균 대비해서 한 24%선까지 이제는 올라왔어요. 꾸역꾸역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가항공이 공급력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 노선에 한정이 돼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에 수요도 견조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쪽 지역들은 단거리 대비해서 소비자들이 이런 쪽에 지불을 할 때 가격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가격 민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최종 소비자한테 가격을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정말로 억눌렸었던 부분들을 한 번에 풀어낸다. 그 뒤는 없어요. 근데 한 번에 풀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지금은 하고 있는 거죠. 공급이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적인 부분으로 티켓 가격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그걸 지불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반증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공급 확대가 근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계에 거의 다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단거리 주요 노선인 일본하고 중국 이런 쪽은 7%하고 2% 회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운항 가능 노선이 중심적으로 봤을 때 경쟁이 LCC 쪽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더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약간은 좀 보고 있습니다. LCC의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 LCC가 큰 대형 항공사 대비해서 기자효과로 봤을 때는 더 좋진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저조할 것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일단 반짝 기저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트레이딩 정도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트레이딩 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LCC를 너무 길게 지금 봐야 될 타이밍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주 중에 뭐 이 종목은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대형 항공주인가요? 네, 여전히 FSC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풀서비스 카고인데 대한항공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대한항공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또 선방했습니다. 영업이익 7,400억 나왔는데 역시나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전년동기 대비해서 153%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영업이익 집계를 해보니까 1조 5,100억을 달성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영업이익을 이미 뛰어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객 수요는 아니에요. 그동안 팬데믹 때도 이런 대한항공의 실적을 계속 견인해왔던 것은 견조한 화물 수요였습니다. 그런 쪽에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LCC보다는 화물 중심에다가 여객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대한항공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연료 소모량은 7% 증가했는데 단가가 105% 가까이 증가가 되면서 이런 연료비용이 굉장히 많이 153%나 증가된 부분이고요. 일단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했을 때 360억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가가 하락했을 때는 반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발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쪽에서 독과점 우려로 인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승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자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 중에서는 대한항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과 유럽같이 가격의 전의가 용이한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대형항공사 위주로도 편승이 되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한번 체크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